오늘은 싱글벙글 조금 정신이 이상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떤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겠는지 모르겠는 재밌는 내용 보고 가시죠. 실제 지금 fm리스트들은 이런 재밌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여학생들은 강의실 안팎에서 자신들을 환영하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라면서 남성들이 자신들을 환영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펜스루를 치고 있는 걸 욕하면서 위드유라 말하며 남성들과 함께 가고 싶다 말하면서 여직원은 피하고 회식은 남자끼리 하는 걸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성들끼리 회식하는 걸 남자 카르텔 개쩐다 성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술자리 침묵으로 하는 게 말이 됨. 술자리에서 업무한다는 놈들은 능력 없어서 회식 때 비비는 놈들이 다 능력 있는 척 오지네. 회식 때 쌍디극 기억받는 게 능력 아니다. 술자리에서 어필해서 업무 따내는 게 정상이냐 이상하다 못 느끼냐. 같은 식으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인간이라 생각하고 말하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죠 정상인이라면 회식자리에서 업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도 회식에 참여해서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회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승진해 미친놈으로 생각할까요? 실제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팬스를 느낌으로 한남들이 나 회식 안 데리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초 회사는 아니고 6대 4 정도로 한남 여자 비율 있는 회사 다니고 있어. 근데 여직원들끼리는 한녀답게 뭉치지도 않고 개인 플레이가 진짜 심하거든. 근데 한남들끼리는 진짜 존나 친해 보이고 맨날 술 마시고 회식하고 지들끼리 펜션 가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여직원들에게 회식 가자고 말도 안 꺼내는 거 존나 쎄한 느낌이야. 인스타 보면 지들끼리 스크린 골프 치고 스크린 야구 탁구 볼링 당구 아주 골고루 즐기는데 솔까 나도 회식 참여하기 싫거든. 근데 또 막상 참여하지 않겠냐고 권유도 하지 않으니까 팬스룰같이 느껴져서 짜증나. 라는 정신나간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직원들끼리는 한녀씩 갬프를 조지는데 남직원들끼리는 친해 보이니까 그게 질투난다는 거잖아요. 여직원들에게 물어봐봤자 어차피 안 간다 말할 게 뻔하니 이제 물어보지도 않으니 화난다는 한녀들의 모습. 아무리 여직원의 참여가 저조해도 갈 거냐고 물어라도 봐야 하는 건데 한남들 남성성 없다. 라면서 미친 개소리를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진짜 정신병이 있다 느끼는 건 여시는 그러면 저 한남들이 회식 참여하라고 하면 참여할 거야? 라는 질문에 아니 회식 참여하지는 않을 거야? 라면서 막상 물어보면 가지 않을 거라 대답할 거라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의 악의와 질투심이 얼마나 정신병에 근거하는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난 혼자 여자라서 회식 빠지면 좋긴 한데 일부러 빼면 짜증나고 그럴 것 같아. 여직원들이 회식 참여 안 할 거 알지만 그래도 물어봐야지 개새끼들 존나 찌질하다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여직원이 회식 참여하지 않을 걸 알지만 물어봐야 한다 주장하는 저 모습들. 여자들이 펜스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여러분은 느낌이 오시죠? 여직원만 대놓고 따돌리는 거다 전형적인 한남식 회식이다. 라고 말하는데 남성들이 처음부터 남자들끼리만 놀았을까요? 여직원들에게 갈 거냐고 물어봐도 안 간다 대답하는 한녀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냥 빼놓고 가는 거고. 어차피 본인에게 물어봐봤자 안 간다 말한다 대답할 거라는 한녀에게 남성들이 왜 회식 갈 거냐는 질문을 해야 할까요? 한국 여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싶지는 않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질투하는 데 도가 터버린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왜 펜스룰을 당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관심 없고 표독스럽게 남성들이 즐기는 회식만 가지고 지랄지랄을 하는 게 특징이죠. 남성들의 회식이 부러우면 여자들도 하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 남성들 회식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럴 용기도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는 주제의 한국 여자들은 아가리로 화만 내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오늘 저는 펜스료를 보고 화를 내고 있지만 실상 그 펜스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어하는 한녀들의 정신병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회식은 가기 싫어 근데 남자들 회식 때 지들끼리 즐기는 건 보기 싫어 이거 완전 정신병자네요.